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선거를 앞둔 위중교사 사건의 당사자와 통화한 음성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대화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민지수 기자입니다. 지난 2018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.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였습니다. 박정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있는데로 세월은 다 지나잖아요.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대방에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건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. 민주당은 여당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말을 거짓 증언 강요로 음해하고 있다며 녹취록의 입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박정원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 밖에 없어 보입니다.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.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오는 8월 1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. mbn뉴스 민지숙입니다.